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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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 놀랬잖아요 남자가 이런 것도 못 봐요 남자 무서운 거 다 잘 봐야 됩니까? 그나저나 그쪽은 우락부락해갖고 잘 먹이 생겼구만 왜이네요 싸가 진짜 뭐예요 손 씻었어요 뭐요? 평생 안 씻었어요 지금 손에 세균이 수만 수만 있어요 됐어요 하지 마요 더 찝찝하니까 아니 근데 소나기는 장난이 아니네요 역시 해라 봄에서 나와요 그만 좀 놀려요 왜요? 알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요 아까 내가 바꿔달라고 할 땐 그렇게 난리치더니 뭐가 예쁘다고 바꿔줘요 그럼 알은 예쁘다는 거 혹시 알 좋아해요? 아니에요 그냥 한 번인데 왜 이렇게 오버를? 지금 누가 오버했다고 그러세요? 사이가 뭐고 오빠는 어? 희봉 씨 왜 여기 아래 앞에서 보라고요 아니에요 희봉 씨가 앞에서 봐요 보고 싶었던 영화라면서요 앞에서 편하게 봐요 뒤에서도 볼만한데 괜찮아요 야야야야야야 시끄럽게 할까만 둘 다 내리던가 화났어? 미안 희봉 씨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 뒤에서 같이 볼까요? 그럴까요? 야! 야! 둘 다 내려! 뭐냐 진짜 많이 시끄러웠나? 지효 형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였거든요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막도 있는데 그냥 우리 여기 앉아서 봉허리처럼 볼까요?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은데 네! 좋아요 그럼 우리 차주인 눈치 보느라 못 먹은 간식도 같이 먹어요 네! 뭐야 둘이 꼴베리 새끼 에휴 아 아 아 많이 무서워요? 무서운 부분 끝나면 내가 알려줄게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응 이제 이틀 남았다 수술 작전을 시작해봐야겠는데 한 대만 때리기로 했을텐데 교재배 줬거든 근데 그걸 싹 다 잃어버렸잖아 얼마인데